오늘은 싱글벙글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입만 살았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메이플 그 손가락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됐어라는 한국 여자는 은근슬쩍 스리슬쩍 FM을 하겠다는 말과 함께 메이플 스토리 게임에 FM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그리고 넥슨에서는 부랴부랴 저 FM 한국 여자가 있는 모든 작업물을 검수함과 동시에 대가리 받고 사과를 하게 됩니다. 넥슨은 저 한국 여자 한 명 때문에 온 회사가 밤샘 철야 작업으로 FM 손가락을 걸러내야만 했고 우리 한국 여자들은 자신들의 FM 손가락을 걷어내는 넥슨이 꼴보기 싫다고 불매운동을 선언했었죠. 여혐 게임 메이플 불매운동 게시판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 이 운동은 2024년 4월 달까지 진행되었고 댓글은 약 2만 3천 개가 달린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우리 한국 여자는 당시 메이플 FM 손가락 사건이 터졌을 때 역대급 여협 논란에 대처하는 메이플아는 FM 리스트 회원들의 단합력이라는 자화자찬 글을 올리고 메이플 스토리 이야기하는 게시판을 닫았다고 그게 정말 대단한 행동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역대급 여협 논란과 대처로 인해 스스로 게시판을 닫고 메이플 불매에 나섰다.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메이플 불매운동하는 한국 여자들 너무 대단하다는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뭐 대단한 거냐 싶겠지만 여자들은 이걸 진지하게 개멋지다 대단하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으며 은근슬쩍 스리슬쩍 메이플 버섯에 그 손가락을 집어넣은 캐리커처도 보이며 한국 여자식 불매운동을 칭찬하는 그녀들. 불매운동이라 하면 뭐 현지를 멈춘 걸 인증하거나 그래야 하는데 한국 여자식 불매운동은 그냥 여성시대 게시판 하나 정지한 게 전부라는 사실. 참고로 남성들은 메이플 확률 조작 사건 때 불매운동을 벌였었는데 결제 인증 가능한 인원들만 포함하여서 596명이 참여했을 뿐인데 15억 5천만원 불매운동을 해버렸고 한국 여자식 불매운동과 차원이 다른 클라스를 보여줬었죠. 그냥 입으로만 불매운동 하겠다 호소하는 것과 진짜 불매운동은 어떻게 다른지 보여준 남성들의 불매운동.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메이플 게시판이 다시 열렸다는 겁니다. 멋진 여자들이 메이플 불매운동을 펼치던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다시 메이플 보조무기 어쩌구저쩌구 로얄 헤어 쿠폰 성형 쿠폰 빨리 보상해줘라. 같은 소리를 하면서 여성시대 하는 한국 여자들은 자신들이 메이플 불매운동을 한다는 걸 잊어버린 상태로 다시 메이플을 시작했다는 사실. 참고로 지금 메이플에서는 메이플의 질은 돈을 환불해주고 있는데 3% 혹은 6%의 금액을 환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우리 한국 여자들은 30원 환불을 받고 있으며 1800원 환불받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메이플을 불매운동해서 메이플 말려죽이겠다 선언하고 호기롭게 행동했는데 한국 여자들이 메이플의 현질환 수준은 딱 저 정도라는 사실이죠. 2000원 환불받고 900원 환불받는 한국 여자들의 수준. 게임에 저 정도 돈을 쓰는 수준의 여자들이 뭔 메이플을 불매한다 발광을 했는지 참 우스울 따름인데 불매운동의 일환인 메이플 게시판 닫는다 발광한 것도 이제 옛이야기가 되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고 시원하게 메이플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여기서 더더욱 재밌는 건 메이플을 화끈하게 즐기기 위해 메이플 매소를 구매하는 여성인권 운동가들도 있다는 사실. 누가 봐도 정말 메이플을 불매하는 한국 여자들 답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녀들의 불매운동에는 영혼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메이플을 불매운동 한답시고 하는 행동이 게시판 닫기가 전부였고 환불받는 금액도 30원 환불받고 있는데 그녀들이 하는 불매운동이 무슨 파괴력이 있겠습니까? 그저 시간만 많아서 인터넷에 바락바락 소리나 지를 줄 알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 그녀들의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사이다 한 잔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원래 불매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라구요.